방문연에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저에게 너무 극성스러운 오버하는 엄마표 영어 아니냐 너무 실용 영어 아니냐 요즘 독해인데 할 때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제 영어교육법이 잘못됐을까 그럴 때 아니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나 40년 전이나 지금 아이들이나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영어 너 계속 밀고 나아가라 하면서 힘을 많이 실어줬고요 우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서울에서 어디 떡볶이일까요 서울이면 신낭동이죠 정답은 노입니다 아닙니까 다른 동네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는 엄마표 떡볶이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달짝지근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매운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오뎅을 되게 좋아해요 오뎅을 듬뿍 넣은 떡볶이가 맛있을 수도 있고 그 간조림 맞춤은 아이의 딱 입맛에 따라서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이죠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춤 영어를 여러분께 하라고 오늘 강의 주목도 맞춤 영어 엄마표 영어지만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영어를 접목시킨다면 이 세상에 영어의 끈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영어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 평생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20년 싸움이거든요 당장 1년 안에 끝장을 내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해야만이 정말 잘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알려면 그만큼 재밌어야 돼요 우리가 노는 거는 20년 놀아도 공부는 20년 못하듯이 재밌는 건 20년 동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맞춤 즉 죽어도 논술 과학 이거 싫어하는 아이한테 주입해서 그래도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네가 팝을 좋아하면 끝까지 팝의 영어로서 세상을 열어봐라 뭐 네가 요리 영어 혹은 정말 노래 영어다 그러면 노래로서만 영어를 한다면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른 영화 접목이 되거든요 좋아하는 것에 접목을 맞춤 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맞출 수만 있다면 영어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영어는 다 성공하여